다음 주제는 iteration 입니다. iteration은 주머니 속에 구슬이 10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씩 꺼내 보는 것을 iteration 이라고 표현을 해요. 먼저 3.3.1의 assignment 부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그대로 옮겨 뒀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assignment 입니다. assignment statement 해서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들이에요.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a는 o 이렇게 했을 경우 이때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expression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name이에요. 이때 a는 name이죠. a는 o라고 하는 name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b는 a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a는 name이 아닙니다. 이때는 expression입니다. 그래서 interpret는 a를 expression, evaluate 해야돼요. evaluate 해서 o라는 값을 뽑아 냅니다. 그죠? 그 o라는 값을 b에다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equal 기호에 두고 어느 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a라도 어떨 때는 name으로 쓰이고 어떨 때는 expression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a를 다시 3을 할당했습니다. 이때 메모리 내에서 a가 움직이는 과정을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print id. 메모리 내의 주소로 보는 겁니다. a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b가 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보자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도 보고 또 위에서도 한번 보죠.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a에 3을 할당하고 난 뒤에 주소와 하기 전에 주소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실행하면 이렇게 읽어놔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 주소는 여기 있는 이 주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소는 b의 주소예요. 보다시피 두 개가 주소가 같죠. a와 b가. 그죠? 메모리. value의 주소입니다. value의 주소가. 이 주소는 value의 주소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name의 주소가 아니라 a에 할당되어 있는 value의 주소가 표시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name도 주소가 있어요. a도 name의 주소가 있고 b도 주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3을 다시 a에 할당한 겁니다. 그럴 때 주소를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a만 주소가 바뀌었죠. b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메모리의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공부의 한계가 있어요. 자, 먼저 a라는 name입니다. 그리고 b라는 name이 있죠. 그리고 얘도 주소가 있어요. 주소 1번, 얘는 2번.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번지수 1번, 아파트 몇 동 몇 토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1동1호 a, 2동2호 b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데이터 타입이 int예요. 그리고 b는 int가 아닙니다. b는 포인트가 돼요. 포인트가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파이썬하고 파이썬하고 다른 언어들하고 다른데 파이썬은 int로 합시다. int이고. 그래서 a가 가리키고 있는 값은 value죠. value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마찬가지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주소입니다. 이 주소죠. 이 주소에 있고 주소예요. 그리고 값은 5죠. 5가 a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화살표 가져와서 딱 붙여 놓으면 돼요. 이렇게. a는 1번 주소. 1번 메모리 내에서 1번이라고는 주소에 가면 a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얘의 데이터 타입이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얘의 값이 저장된 주소가 표시가 되고 주소에는 값이 이름 값이 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b에다 a를 다시 이렇게 assignment를 줬잖아요. expression에서. a를 evaluation해서 b에다 담은 거예요. 이럴 때 파이썬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니까 간단하게 이 b 있잖아요. 얘가 가리키는 값을 여기로 지정을 하는 거죠. 파이썬 방식이에요. 다른 언어는 또 다르게 합니다. 러스트나 자바스크립트나 각각 언어가 다 이런 내부적인 메모리를 다루는 구조는 좀 달라요. 어쨌거나 파이썬은 이렇게 b가 가리키는 것이 이제 a 주소를 가리키게 되고 이 주소에서 뭐예요? 따라가면 값은 5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아이디가 같은 아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a에다가 3을 다시 할당을 했습니다. 3을 할당하니까 어떤 부분이냐니까 이 부분이에요. a3을 할당했죠. 그럴 때 a 주소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주소. 그러니까 포인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잘못 됐네요. 이 포인트가 사라지게 되고 이 자리에는 얘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이제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b는 여전히 이 주소에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일반적으로 스택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 데이터를 위치를 찾아가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id는 이 값이 있는 이 값이 있는 곳에 위치를 알려주는 이게 id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a라고 하는 얘 있잖아요. 얘가 저장되어 있는 이 주소는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그 부분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주소 체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name이 저장된 공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name이 가리키는 값, value가 저장된 공간이 따로 있고 어쨌거나 name이든 뭐든 간에 얘네들은 다 이렇게 각각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일리 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긴 주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assignment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른 예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3.2입니다. valuable를 업데이팅하는 과정 이거 좀 볼까요? n은 5. 그래서 3 곱하기 n 플러스 1. 그래서 이걸 variable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n은 5였다가 다음에 n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print에서 print에서 id n 얘를 여기서도 보고 그리고 복사해서 밑에서도 보죠. 그러면 주소가 어떻게 됐는지 볼 수가 있겠죠. 밑에 이 부분입니다. 자, 볼까요? 어, l가 뜨네요. 그러네요.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첫번째는 이렇게 됐어요. 됐고 두번째는 이렇게 됐죠. 주소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처음에 여기 이때의 주소 5가 담겼을 때의 주소와 그리고 다른 값이 담겼을 때의 주소가 서로 다르단 말이죠. 재미있는 현상도 하나 있습니다. m 해서 m equal 5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m의 주소를 한번 볼까요? m의 주소 그러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놀랍게도 m의 주소와 처음에 n의 주소 처음에 있던 이 n이잖아요. 그죠? 이 n의 주소가 같게 나와서 두개가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볼까요? 뭐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걸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밑으로 쭉 내려서 이때의 n의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때의 이 n과 이 n의 주소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같습니다. 같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m은 우리가 n을 m에 담은 적이 없어요. 그죠? n과 m은 전혀 다른 variable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n과 여기 있는 이 m의 주소가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죠? 만약에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트가 처음에 먼저 o라는 숫자를 메모리에 저장을 했잖아요. 저장을 했죠. 그럼 여기가 어떤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주소가 나중에 이 o라는 값을 쓰는 다른 어떤 m이 있다. m도 우연치 않게 int5를 갖게 됐다. 할당되었다. 그러면 m도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주소.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m에다가 n을 할당한 적이 없어요. m은 별도로 그냥 o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id가 이 id와 이 id가 같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메모리 구조를 여러분이 나중에 이해하셔야 됩니다.